왔다 안 돼요 갑시다 화이팅 아 라인 할 거 그랬나? 어 알로보니 우클릭이 안 돼요 네? 어? 젠지롱 아 윈디다 어 윈쇠 뛰었어요 윈쇠 반피요 호빵 깨요 어 뚝방 깨야 돼 아 뭐야 백 백 백 백 안 돼 못 뺨 못 뺨 됐어요 야 캠퍼 아주 저 뺄게요 뜬다고? 죽어버렸다 안 된다 맥크리 해야 된다 이건 아 죽었다 하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여기 맥크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해요 아 왜 이렇게 끊기지? 왼쪽 틀어있어 필요한데 저 왼쪽으로 한 번 간 한 번 볼게요 오 한조 아파 오 한조 아파 오 갈대가 왔는데 한조 몰죠? 한조 몰아야 돼요 근데 우리 왜 갈렸어? 저 2층 2층에 있는다 이거 같이 들어가 돼 이거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이고 아 나 죽어 나 힐 990인데 금이야? 오 이겼다 이거 아 이거야 죽었어요 산조한테 죽었어요 한쪽 HP 왜 그리 구할 돼요? 왜 그리 구할 없어요 구할 썼어요 방금 무슨 일이지? 아 뭐야 아 갈고리 왜 이렇게 틀어있어 틀어있어 반피우 알바할까 딴 걸 할까? 와 틀어있어 이상한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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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해 죽었냐 어 뭐야 나 왜 죽었지? 아 깜짝이야 아 아 여기 피 어 어디서 들어있어 오 죽였어 틀레틴이 안 보여 어디야 안 보여 2층에 잠깐만 나 올라갈까? 어렵다 어떻게 의사 차는 사람이구나 저 머리 2층 갈게요 야타 볼게요 다음 톤 2층 굶어 야타 초월 있어요 진짜 뛰었어요 나 죽고 먼저 녹여버려요 아 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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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안 틀네요 오 야 나 녹았어요 스테릭 왔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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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었어 스테릭 왔죠 스테릭 왔죠 스테릭 왔죠 스테릭 왔어요 모이라 반피 restaurant 스테릭 equal 베이스 스테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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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 안쓰고 되겠네 윈스랑 디바 2층 갔어요 영웅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야타 위치 어딘데요? 정면이에요 정면 다 같이 있어요 가면 오른쪽 오케이 나한테 뛴다 이제 뛰었어요 아 나 살려줘 제발 너 윈스버스 뛰어 거점 가야 돼 거점 가야 돼 거점 가야 돼 거점 가야 돼 나 누가 쟤 못 가 이거 쟤 못 들어가 쟤 못 가 들어가야 돼 그냥 풀려야 돼 이거 못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 어 뭐야 아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구멍에 밀렸어 까비 까비 딴 데서 나오고 있었는데 끝났네 그 제가 메르시 할까요? 메르시요? 네 아니면 제가 다른 걸로 할까요? 뭐 할까요? 메르시 할까요? 뭐 할까요? 메르시 할까요? 하나요? 네 안 할게요 좋던데 맞아요 제가 힐금이거든요 구른다 근데 너무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우리 다 너무 힘들어 겐트인 거 같은데 어디로 갈 거야 우리?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왔어요 아퍼 뭐 이런 식으로 빠짐 트레이 트레이 죽을 뻔 월컨 겐지에피 우리 누가들이 죽는 거야 뭐야 쟤네 탱커 한 명 어디 있어 쟤네 오리사가 한 명 안 보여요 어디 돈 가냐? 아마틴 개피 필립 5 igual 다행히 이샑 이샑 너 창피해 나 뭐해 저놈? 죽여달라 나 개 못 쏜다 죽였다 나 죽을 것 같은데? 아 진짜 좋대 야 적혀야 적혀 우리 없어 아 못 잡았어 대피했는데 좀 올려야겠다 안 맞네 뭔가 양쪽으로 있는데? 겐지 아 겐지 트레이 2층 너 같아 나 맥크린 줄 알고 줬는데 위도우 뻥이다 아 지금 트레이 하겠다 이거 우리 호그 어디가? 호그 너무 혼자야 무서워 저 왼쪽으로 갔다 구차 오지마 아 겉 좀 밟아 하겠다 이거 겉 좀 밟아 겉 좀 밟아 갈게요 이거 그냥 미스터 개피 팔 만하다 무시으로 할까 저 오리사 죽을 것 같아요 오우 와 뭐야 어그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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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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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그 피 1인데 칭 2개피 2개피 흐리니 뒤에 이충 FORE 호 Cum 호빵에서 나와 호그 호그 호 começa 나오라고 너 나가라고요? 뭐라고요? 혹방에서 나오라고 나 있어요 우리 아나 없어요 우리 힐러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저도 같이 쌈싸먹혀가지고 그냥 뒤로만 왔으면 되는데 리퍼 우리 여기서 막을거에요? 어우 죽을뻔했다 왼쪽으로 와요 왼쪽으로 안돼 아 이거 시스터만 피해 아 뭐야 이거 리퍼 리퍼 없게요 스크랩 소리 나는데 왼쪽에서 아 뭐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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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 역캠이 없어서 못 비벼요 이거 역캠이 없습니다 저 비비고 있어요 안돼 나 죽을댕 갈라갔어 하하하하하 아흐하하 뭐야 왜 안 죽어 탁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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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마지막에 남을거같죠 내가 맞는거 같다 아 에반데 하하하 감사합니다.